콩나물의 물음표 김승희 콩에 햇빛을 주지 않아야 콩에서 콩나물이 나온다 콩에서 콩나물로 가는 그 긴 기간 동안 밑빠진 어둠으로 된 집 지풀깐 시로 안에서 비를 맞으며 콩이 생각했을 어둠에 대하여 도자기 아래 감추어진 콩의 얼굴에 대하여 수분을 함유한 고온 다습의 이마가 일그러지면서 하나씩 금빛으로 터져 나오는 노란 쇠갈고리 모양의 콩나물 새싹 그 아름다운 금빛 첫싹이 왜 물음표를 닮았는지에 대하여 금빛 물음표 같은 목을 갸웃 내밀고 금빛 물음표 같은 손목들을 위로 위로 향하여 검은 보자기 천장을 조금 들어 올려 보는 그 천지 개벽 콩에서 콩나물로 가는 그 어두운 기간 동안 꼭 감은 내 눈 속에 쑥쑥 한시루의 음악의 보름달이 벅차게 빨리 검은 보자기 아래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사이였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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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와 같이 백화현스 한글자막 by 한효정